이번에는 개그맨이예요 아 개그맨 김현동이 거든요 1970년 10월 3일이요 아 이 사람은 극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극복이요 극복한다 사람의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으로 극복을 하고 그리고 금전에 어려움이 있으면 금전으로 극복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잘해 극복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대처 능력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좀 무명이 길었던 것 같아 무명을 극복을 잘하는 사람이라 무명이 오래 돼 있으면 그 무명도 잘 극복했어 자기 나름대로 나름대로 극복해서 세상을 빛을 보는 사람인 거죠 노후는 괜찮아요 이 사람이 노후도 괜찮고 노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사람은 오롯이 자소성가하는 사람 같아 어 자소성가하는 사람이고 뭐 구설이라든지 이런 거 없네 네 구설은 다 지났지 아 구설은 지났다 어 지났고 어려움도 다 지났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53세지 네 60 전에 한번 자식으로 인해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근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건 좀 염려스러워요 자손으로 인한 좀 근심은 좀 안겠다 60 전에 다른 거는 문제가 없고요 다른 거 이 사람은 다 극복하고 온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사람도 다 극복하고 왔고 금전도 다 극복하고 왔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온 사람이라서 잘 이겨낸 사람이라서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형 미래 괜찮다 형 미래는 자손에 근심만 없으면 괜찮다 음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결혼 아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네 선생님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1부 종사 2부 종사 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 없나요 일부는 이 사람 있어요 희문동 아 있어요 그것도 극복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극복한 사람이라서 그냥 좀 60 전에는 좀 자손에 근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외에는 없다? 응 아직까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네